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상병특검법의 신속통과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우리 분들께서 기자회견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 그중에서도 최상병 수사 외압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심지어는 관련자들을 공천하고 해외로 도피시키는 그런 촌극까지 벌이는 조직적인 수사 외압과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 민심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겸허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국민적인 심판의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국민적 여망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많은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고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일정에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가 지금 수사와 관련되어서 각종 증거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은폐되거나 은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직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아니면 절대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상병 특검법을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동시에 법률 자문력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도 우리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최상병 사건 직후부터 이 사건의 진실과 박정은 대령 명의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입니다. 해병대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격리 한번 하십시오. 차렷! 격리! 해! 승! 바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 자문 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지금 열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제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차 용산집회, 2차 포항집회, 3차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촉구를 거쳐서 제 30차 천안집회 및 수사회압 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해서 총 37회에 걸쳐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됩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기록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곧 보존기한 1년을 경과하여 삭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금 충분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를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 관여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에는 미리 알 수도 없고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받고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 경북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통신기록 삭제 골든타임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특검은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과거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법 통과로부터 현판식 열고 업무 시작하는데 약 34일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시간은 지금 2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만약 발동된다면 그 시간은 더욱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특검뿐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 제가 검사 선배이기도 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특검법 당장 수용하십시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필요한 시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 처리합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지난 4월 4일 총선 전에 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몰아줬더니 4년간 뭘 했느냐 이 말을 다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특검법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해놓고도 아직도 권력자 눈치만 보고 있는 특검법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민생법안 이런 핑계를 대는 국회 제2당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넣어진 해병대원고 최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은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습니다. 특검법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40여 일을 남겨두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20년의 정치 인생을 통해 정치는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김진표 의장님 후배 정치인들에게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불리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당당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달라라고 당부하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바로미터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지금 당장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 42일 동안만이라도 여야 합의, 의사일정, 과거 관행, 뭐 이런 국민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여의도식 화법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초선의원 첫 당선될 때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어떻게든 국민의 민의를 철저하게 받들고자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주십시오. 9개월을 애타게 기다려온 해병대와 국민들의 기대에 이제 제발 부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초리를 맞은 것인지 아닌지도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거부할 시에 이번에는 국민들의 회칼이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 여당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원 차렷 경례 필승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